제22대 총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 범야권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휘몰아쳤던 정권심판론에도 경남지역 유권자들은 보수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 경남지역 투표율은 67.5%, 67.8%를 기록했던 지난 총선보단 0.3%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경남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동이 74.4%로 돈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남해와 산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부경남에선 4천이, 경남지역에선 김해가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었던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범야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총 300석 가운데 192석을 차지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을 석권해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지역에선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정당이 우사했습니다. 16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확보한 건데, 지난 총선과 비교해 정치지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핵심 승부처럼 꼽혔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선 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김해갑과 김해의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따돌리고 사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재선과 3선의 대결이었던 김해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56.19%의 득표율로 3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양산갑에서 윤영석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양산갑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전직 경남도지사관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양산을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양산을을 가져왔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돼 3파전으로 치러진 창원 성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를 단 982표 차이의 초접전 승부 끝에 승리해 창원지역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